자, 조심하고 내가 타자 놀이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녕하세요, 약초꽃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높은 산으로 상왕버스 사냥을 가는데 산 초입에 성목이 노랗게 꽃을 피웠군요 며칠 연속 아침에 소리가 내리고 겨우는 뚝 떨어져 산국이 올해 마지막 야장화일 것 같죠 잦은 비로 인해 계곡에 물이 많아 빠지지 않게 조심스레 건너는데 장화를 신었으니 건널 수 있지 등산화를 신었다면 엄두를 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곳 산도 며칠자이에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 계곡 옆쪽으로 올라가는데 폐임나무 잎이 빨갛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고 조그만 빨간 열매가 달렸죠 폐임나무는 화살나무와 잎과 열매가 비슷한데 오면이 다르며 낮은 지방에 자생하는 화살나무에 비해 폐임나무는 고산에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앙버섯을 탁기로 한국까지 2시간 가량 올라왔나요 이곳은 아른들이 나무들이 질비하고 사람의 말길이 전혀 없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험하고 깊은 산이겠죠 여기에서부터 상앙버섯과 야경버섯들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본 버섯은 박달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말국버섯이고 보태목님이 나무를 얼읍니다 역시 미끄럽다요 sc 그거 두개는 큰데 두 개 다 따야되겠네 두 개 다 따야되요 커요 커요 이거 죽은 나무거든 나무가 죽었어 나무가 죽어서 더 안 큰데 안 큰데 박달나무 아냐? 박달나무 그런데 나무가 죽었어 조심하고 원숭이 나무를 키워야지 따오라고 이건 크다고요 진짜 이거 더 큰데? 이거랑? 이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작고 안 따와? 아니요 따요 안 따는다 무릎대기 위로 너무 무거워 말국버섯이 땅이 떨어지죠 아 크죠? 큰 애 진짜 좋냐고 이렇게 큰 발급이야 이거 담아? 하나 더 더 큰 것 같은데? 발로 따야겠다 안 따였냐 위로 세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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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더 큰 애 앗 아 얘 맞으면 큰일 나요 아 그렇구나 맞으면 다쳐나죠 이야 끝을 끝내줄네 말국버섯이 텅텅하네 꽤 먹었죠? 꽤 먹었죠? 네 어, 많이 말랐어. 말랐는데? 젖진 않았어. 자, 조심하고. 내가 타잔 놀이 안 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힘들게 말국버섯을 같이 하고 막걸리로 먹을 수 있기니까 어렵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따라갖고 야, 나는 이거 먹을라니까 형 이거 먹어. 오늘 또 이렇게 운동상 왔습니다. 아, 맛 죽이네. 이런 맛에 산에 다니는 거지, 진짜로. 아이고, 기가 막혀. 저 앞쪽 뿌리채 뽑힌 커다란 홍철나무가 있고 뿌리 부분에 잔나비 빌로초가 자라고 있군요. 여기 한 곳에 3개가 자라고 있고 부러진 나무에는 아래에서 옆쪽으로 커다랗게 자라는 잔나비 빌로초도 있죠. 이것은 굉장히 큽니다. 부러진 중간 부분에 하나 더 있는데 모양이 예쁘죠. 저기 끝쪽에도 밴나비 빌로초가 자라고 그 위에 낙엽이 떨어져 있군요. 천을 대보니 대물입니다. 다시 부러진 사슬의 나무를 발견했는데 편평형 상왕버섯이 나무 전체에 빼곡히 부터 자라는 모습이죠. 진한 황금색을 띄고 있고 꽤 두툼합니다. 상왕버섯들은 갓 모양으로 두툼하게 자라는데 이것은 편평하게 자란다여 편평형 상왕버섯이라 불리며 두 가지 모두 약성이 매우 좋다고 하죠. 위쪽에 검은색을 띈 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이며 손들어 만졌을 때 푸석하지 않으면 나려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 커다란 나무에 둥측이 담고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동물식물들은 주변 나무를 담고 올라가 나무가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여 방압성 작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 허서히 나무를 고사시킨답니다. 고사된 나무에는 상왕버섯을 비롯한 야경버섯들이 자라기 때문에 버섯을 찾는 사람들에겐 덩굴 식물들이 고마울 때도 있답니다. 산을 한참 더 돌아다니다. 부러진 홍철나무에 상왕버섯이 자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죠. 나무 끝부분에 진한 황금색을 띄고 있는 것이 무척 예쁘고 위에는 편편형 상왕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바로 위 부러진 황철나무에 편편형 상왕버섯이 엄청 많이 자라고 있죠. 이것도 두께가 두툼하고 나무에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상왕버섯이 10m 되는 것 같군요. 황철 편편형 상왕버섯을 보고 산 해다가로 불리는 인감옥 열매를 봅니다. 인감옥의 붉은 열매는 고추처럼 긴 모습이며 가운도 고산지대에 자장하는 생물로 비타민C와 베타카르텐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및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줄기에는 이렇게 장가시가 빼곡히 나 있는 것이 특징인 생물입니다. 또다시 부러진 사슬의 나무에 잔나비 블러처가 엄청 큰 것이 몇 개 달린 것을 봅니다. 엄청나게 크네 커다란 잔나비 블러처가 욕심은 낮지만 상앙버섯으로 배낭을 채운다라 살펴보기만 합니다. 잠시 휘적을 치할 때 묵갈산성은 새소리가 들려오고 아름답게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하산을 합니다. 하산하는 길에 한족이라 불리는 조립대가 군락을 이룬 것이 있고 오늘 함께 가는 분께서 조립대에 잎을 따고 있는데 곧 김장을 하신다 하는데 그때 김장김치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조립대에는 항균작용이 있어 천연방구제 역할을 하여 김장김치가 오래되어도 물러지거나 시거나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채취한 조립대잎을 깨끗이 씻어 김장김치 위에 몇 입만 올려두어도 처음 김치를 했을 때처럼 맛있는 김치를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이 장하기 쉬운 여름철 조립대잎으로 밥이나 떡을 싸서 두면 쉽게 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도 천연방구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니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 편편형 장항버섯으로 배낭 가득 채웠더니 하산길은 더디고 흔들기만 하군요. 그래도 곱게 물들어가고 있는 단풍 구경을 하며 내려오는 길에 해가 이연디엇 넘어가고 있고 하늘 올랐을 때처럼 계곡을 건너 하산하며 단풍철 방항버섯산행 마무리합니다.